껴줬나? 안녕 새내기 이 영상을 본다면 자퇴 생각하지마 과제에는 끝이 없어 조언 없이 조별과제 하는 것도 의외로 재밌어 커피와 레드볼은 나흘 전에 바닥났어 내일이면 과제 제출도 마지막일 거고 그럼 끝이겠지 자고 일어나면 휴학 생각뿐이겠지 하지만 걱정하지마 교수님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 다 취업해버렸지 영상 3D 모든 과제를 하면서 우린 모두 밤을 새웠어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들의 일부까지 이건 모든 걸 건 싸움이야 그럼 어쩌라는 거죠 선배님? 밤새야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업생 특강으로 오현우입니다 제가 어떻게 넥스트내역이 취업하게 됐냐면요 와 멋있어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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